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오늘 저의 강연 주제는 국내외 기업의 국경 없는 자본 조달 최고의 도구 토큰 증권의 활용으로 정했고요. 저는 앞서 소개해 주셨듯이 2022년 4월부터 토큰 증권 전문으로 하는 플립의 증권용 토큰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STO 서밋 조직위원회 멤버로서 해외 기업들을 컨택하는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INEX에서 이번에 한국 커뮤니티 어드바이저로 임명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토큰 증권 관련된 뉴스나 분석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주의를 이렇게 둘러보고 말씀을 나눠보면 생각보다 초급자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초급자들을 위한 3분짜리 요약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투자자보다는 실제로 업을 준비하시려는 분들한테 포커싱을 좀 마쳤습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발행자 중심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상장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제 발행자들이 유동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리고 거래소를 또 준비하실 때 조금 유념해야 될 점 생각해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부에 대한 목소리를 조금 내볼까 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청중은 발행자하고 거래소인데요. 그 중에 이제 공모나 사모로 오퍼링을 하고 싶은데 경험이 많지 않은 발행자들을 위해서 토큰 증권 발행의 절차하고 상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게 토큰 증권으로 실현이 될 수 있을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답으로 다양한 형태의 토큰 증권의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도 끝으로 한번 이어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증권이 있어서 이게 다 토큰 증권으로 올라간 거다라고 이렇게 광고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전자증권의 형태는 토큰 증권이라 할 수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 있어야 토큰 증권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진은 지겹도록 보셨죠. 강의할 때마다 많이 보셨을 건데 올해 토큰 증권 업계에서 그만큼 가장 이슈가 됐던 내용이 바로 이 레디핑크 뭐 경단위의 돈을 운영하는 블랙락의 CEO죠. 이분이 시장과 증권의 미래가 증권의 토큰화하다라고 발언을 한 게 가장 큰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큰 나이제이션 오브 세큐로 타이즈는 기존 증권을 토큰화한 거고요. 그리고 STO는 처음부터 블록체인 상에서 오퍼링을 받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STO가 IPO에 비해서 발행 비용이 저렴하고 유지 비용이 좀 적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면 한번 우리가 STO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규모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큰 증권 시장 규모가 많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뭐 어떤 식으로 예측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내외 언론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됐던 장표인데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보스턴 컨설턴팅 그룹하고 ADDX 싱가포르 거래소죠. 거기서 리서치 자료를 냈는데 16 trillion 달러를 제시를 했어요. 이게 뭐 전 세계 모든 언론 매체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2경원이 넘죠. 근데 이 숫자는 평균적으로 전 세계 GDP의 10%가 토큰 증권 위에 올라갈 거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선진국의 경우는 조금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14.몇 퍼센트로 이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엄청난 규모인데 또 막상 이 그 연도가 2030년이 됐을 때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모습은 성장하는 속도가 거의 가속도 곡선처럼 기울어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급격하게 성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창장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크게 다섯 가지로 과정을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증권성이 있는 상장할 자산을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자산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건 뮤직하우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뭐 부동산 관련된 거 가사가 처음 시작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증권 상품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로 많은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와 봤고 제가 EY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금융 상품으로 픽스드 인컴이면은 이제 미국의 401k나 그런 엄청나게 큰 규모의 금융 상품들이 토큰 증권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그 다음에 주식이나 지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수지품들 미술품이나 NFT나 이런 것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특허 관련된 것도 있고 라이센스나 로열티 같은 부분도 당연히 토큰 증권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속에 금, 은, 플래티늄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커피 이런 것도 가능해요. 컨슈머블에서. 그게 여기뿐만 아니라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프로젝트 하나 어떤 기업 하나를 통째로 상장시키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하나도 토큰 증권화할 수 있다. 좋은 예시를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린쉽 토큰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상에 올라가 있고요. 독일 함부르크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단일 프로젝트 예시로 선박 프로젝트가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 조선소에서 선박을 이렇게 발주를 받게 되면 수금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요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탓도 있고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 선사들이 수금을 할 때 키 이벤트별로 이렇게 수금을 하게 되는데요. 그 키 이벤트별로 많이 주는 게 아니고 10% 10% 10% 뒤에 60% 70%씩 이렇게 돈을 주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면 발주를 받았을 때 이 배를 만든 끝에 가야 제 돈을 받게 되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돈을 더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배를 엄청나게 수주를 많이 했다고 뉴스가 나오지만 일시적으로 조선소는 쇼테이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토큰 증권으로 발행을 하면 아무래도 많은 돈을 처음에 가진 채로 락업을 건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보호를 할 수 있고요. 그런 걸로 접근을 하자면 좋은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언 사파이어라는 그룹인데요. 여기 세계에서 가장 큰 사파이어입니다. 이게 자사가 확인한 바로는 1억 5천만 달러라고 일단 주장을 하는데 일단은 믿으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일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만들어진 조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NFT가 또 만들어졌고 또 이 밀레니언 사파이어가 또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면 수익금이 생길 거잖아요. 그거를 토큰 홀더들한테 배분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활발하게 상장하고 있는 INX의 오퍼링 중인 7개의 프로젝트를 한번 하나씩 볼까 해요. 그래서 소개 자료에 보면 잘 안 보이실 건데 녹색깔로 오른쪽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오픈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는 게 현재 오퍼링을 받고 있는 STO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밑에 왼쪽 하단에 보면 트레이더블이라고 하면 이제 2차 시장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발행과 유통을 구분 짓고 있잖아요. 저희 나라가. 그 위에 녹색깔 부분이 이제 발행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에 물류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트럭파리라는 업체인데 이게 해당 회사가 중국의 물류 에코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을 갖다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STO를 실제로 배당으로 이루어졌던 형태가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블록체인 상에서 그렇게 됐던 적은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프로젝트였고 그게 지금 두 번이나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중국 회사가 미국에 직상장하는 게 법으로 금지가 됐어요. 중국 쪽에서 막고 있는데 그게 알리바바도 중국에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식으로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VIE라는 형태가 있어요. 그 형태를 통해서 버진 아일랜드나 케맨제도 같은 데다가 모 회사를 설립하고요. 그래서 그 모 회사가 중국 내부에 있는 회사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형태로 해서 그 모 회사가 미국에 직상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지금 트럭팔도 마찬가지로 상장을 하는 형태입니다. 어드반드 토큰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거고요. 토큰 개발자가 헐리우드에서 영화 제작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수익이 생겼을 때 토큰 홀더들한테 배당을 받게 되는 형태고요. 트레저 익스피리언스는 해양 탐사 기업이었고요. 이게 해양 잠수정 ROV 같은 잠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물선 탐사나 또 실제로 보물선이 묻혀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게 되고요. 그런 부가 상품들 굿즈나 이런 것을 판매한 그런 수익금을 홀더들한테 배당을 하는 형식이고 이 기업도 올해 12월에 배당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트레저 익스피리언스에서 감사하게도 이번 강연에 참가를 해주시게 돼서 내일 오전에 오시면 이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식으로 배당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사실 이런 프로젝트들을 주목하는 이유가 이게 누군가에는 되게 허황되게 들릴 수 있잖아요. 보물을 찾는다든지 그거 보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개개인이 가지는 그런 꿈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는데 토큰 증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내가 충분히 설명을 잘 할 수 있고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턴운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수익형 디지털 증권 형태로 축구 선수나 가수 이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고 팔 때 생기는 수익금을 배당을 하는 조금 복잡한 형태의 토큰이고요. 그리고 엑스만아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게임도 있고요. 이 메타버스 관련된 토큰이로 이게 수익을 이제 그런 데서 생기는 수익을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엑스만아 매시 이렇게 검색해보면은 지금 이 회사가 인터 마이애미에 스폰해가지고 매시 옷에도 엑스만아에 박힌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HAG라는 회사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안테메이나 S19XP라는 기기를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건데 그걸로 실제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증권으로 했냐. 이거는 해시레이트를 갖다가 증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토큰 보유자들이 WBTC 형태로 배당을 받게 되는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업체인데 이거는 이제 트럭 화물을 갖다가 운송을 해주고 나서 캐나다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 상태로 돌아올 때는 조금 로스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컨버터블 트레일러를 만들어서 산적 화물 같은 걸 실어서 왔다 갔다 할 때 둘 다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만든 프로젝트예요. 그 외에도 지금 상장 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많이 있고요. 지금 뭐 전략적 파트너로 등록되어 있는 매직 서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프트 하시는 분들은 캐스퍼라는 걸 아실 수도 있는데 캐스퍼랩스가 INX에 지금 상장 대기 중으로 있고요. 또 리퍼블릭이라는 회사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건데 리퍼블릭 회사도 리퍼블릭 노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코인은 어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그런 TV 쇼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나온 TV 쇼인데 거기에 뭐 그 애플 공동 창립자도 나와서 이렇게 되게 유명한 쇼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던 분들도 지금 INX에 상장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VC 중에 한 개인데 블루 카넬리라는 업체도 상장 준비하고 있고 또 아침에 연설해 주셨던 밥 INX 부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EPL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구단주도 상장을 하려고 준비한다. 팬 토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서 되게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이 많은 거래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Securitize인데요. Securitize는 또 INX와 함께 세계 시장을 사실은 선도하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탑 3를 굳이 꼽자면 Securitize, INX, T0 정도를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T0는 현재 오프링 중인 상품이 없어서 두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오프링 상품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간단하게만 일단 설명을 좀 드릴 건데 KKR 헬스케어 성장 토큰화 펀드를 이제 토큰 증권으로 만든 건데요. KKR이라는 업체가 작년 말 기준 한 자산 운영 규모가 한 680조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기관 등급의 펀드가 디지털 형식을 통해서 미국에서 적격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아발란체 체인을 프로토콜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해밀털레인이라는 업체도 KKR만큼 덩치가 큰 회사인데 여기서는 선순위 신용 펀드나 주식 공동 투자 펀드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상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 전역에 10개 주요 도시 대도시에 55개 지점으로만 대형 프랜차이즈인데 이걸 보는 순간 백종원 CEO나 이런 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가 엄청나게 유행이 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품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한 자산 관리 및 보관을 통해서 좀 대형 암호화폐만 이렇게 펀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퍼링을 하고 싶은데 좀 망설여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행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이런 것도 상품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오퍼링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미국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미국에 이제 상장을 하려면은 여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많이들 여기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이제 잘 모르시거나 어색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면 위에 이제 사모죠. 프리베이트 있고 퍼블릭 이제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이거의 차이점은 이제 사모는 조금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 적격 투자자나 뭐 그런 분들이 좀 사모를 하게 되고요. 투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공모는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뭐 투자 금액이 좀 적거나 그런 분들이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법제화가 대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이거를 상장 심사를 통과하기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블릭이 되게 저는 주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하단에 S1이나 F1 같은 것을 하면은 면제 제왕 없이 풀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실 STO라 하면은 이게 레귤레이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하나씩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또 길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너무 길어져서 일단은 간단하게 요약만 해보려고 합니다. 3호를 먼저 보면요. 레귤레이션 D506B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전부터 많이 쓰이던 형태였고요. 그리고 잡스법이라고 있어요. 지금 잡스법을 만드신 분이 달비드 웰드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INX 이사회 의장으로 계시고요. 그분이 만든 이 법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레귤레이션 D506C 같은 경우는 잡스법에 따라서 투자자 인증이 좀 강화된 형태로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하면서 이렇게 그 INX 부사장님이 대답했던 것 중에 레귤레이션 S를 아까 언급하셨는데 이게 국적이 베이스가 아니고요. 거주지 기준으로 일단은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인증이 좀 불필요해요. 그래서 좀 되게 독특한 형태의 레귤레이션이고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는 섞어서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INX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레귤레이션 D랑 S를 좀 혼합해가지고 투자자가 제한이 2,000명인데 개발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무제한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퍼블릭으로 넘어가면 레귤레이션 A 혹은 A 플러스 그리고 F1, S1이 있는데 이게 레귤레이션 A라 그러면 미니 IPO라고 불리고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 달러 모금이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는 막 500만 달러 이렇게 작았는데 최근에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레귤레이션 A 플러스는 잡수법에 따라서 투자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모나 사모, 미국, 캐나다 이런 회사들한테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오픈된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1하고 F1은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 회사가 미국에서 공무할 때는 S1 해외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외국 회사가 미국에 공무할 때는 F1을 취득을 해야 되고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는 온전히 상장을 한 형태 그리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면제 조항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로 얘기하자면 만기 제대를 한 거고요. 노란색은. 흰 색깔들은 병역에 이가 없다든지 문신이 많다든지 해서 군사 기초 훈련만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해하시는데. 그래서 F1, S1을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상장할 오프닝 형태를 정하면서 토큰 구조도 좀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주하고 우선주에 대해서 먼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당을 받을 방식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받을 건지 1년에 한 번씩 받을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로토콜을 갖다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크게는 이제 퍼블릭하고 프라이베이스로 나뉘는데 우리나라가 일단 프라이베이 체인을 쓰도록 했죠. 그래서 조금 답답한 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가장 많이 발행된 형태는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 ERC20을 제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외에도 아발란체나 폴리곤, 리퀴드 네트워크 등등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또 이거는 특별히 토큰 증권을 위해서 개발된 프로토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애들을 보면은 레이븐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좋아하시죠? 레이븐이나 폴리메스, 수암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서 조금 하기가 편리한 형태도 있어요. 테조스나 XDC나 이런 프로토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보면은 기본 베이스가 ERC20에서 파생된 형태가 많고요. 폴리메스나 이런 것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런 게 많은데 아까 전에 설명을 할 때 질문 주고 받았을 때 보면은 ERC1404 같은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KYCAML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라서 토큰 증권에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토큰 증권 프로토콜을 갖다가 난 이거 할래라고 막 주장하기보다는 발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래소가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를 보고 아마도 거래소에서 추천하는 걸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개 남았는데요. 이거 프라이머리 마켓이 있고 뒤에 이제 세컨더리 마켓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라이머리면은 발행이고요. 뒤에 이제 세컨더리가 유통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외국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1차 오퍼링을 보시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INX나 세큐로타이즈의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2차 판매되기 전에 세컨더리 마켓이 되기 전에 토큰이 배포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오퍼링을 한다고 내 토큰은 어디서 내놔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됐고요. 오퍼링이 끝나면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지갑이나 어떤 계좌로 토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좀 업체들이 사실은 반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서미스를 준비하면서 여러 업체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봤을 때 발행과 유통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좀 왜 그러냐 이렇게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초창기니까 좀 그럴 거라고 생각되고 좀 뒤에 바뀌면 해외에 그걸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서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부 입장에서는 뭐 신중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한 거래소에서 실제로 발행이 되는 거죠. 2차 거래소에서 이제 발행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볼 건데요. 지역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전 세계를 미국 베이스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탑3라고 위에 노란색 점선 안에 있는 회사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뭐 INX나 T0나 세큐르타이즈가 될 거라 생각하고 그 외에도 미국의 OASPRO나 FIGURE나 프로메테온 같은 것들이 있고 유럽에도 STOKR이나 영국의 ACHECS 같은 게 있어요. 아시아에는 가장 큰 거래소로 하면은 ADD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셰이셜제도에 MERJ가 있고 또 아까 전에 발표하신 거 보셨죠? 인베스타X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고 그 다음에 홍콩의 푸쌍 이런 업체들도 있어요. 이런 게 토큰을 이제 1차가 끝나서 받게 되면은 실제로 거래하게 될 거래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이해하셨으니까 가장 큰 화두죠. 유동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해요. 발행자 입장에서 유동성을 어떻게 탑할 건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국내 발행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식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 해요. 주식을 예로 들자면 저는 좋은 예시로 쿠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이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시장이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성과도 사실 엄청났습니다. 21년도 3월에 상장 첫날에 시총 100조 원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많이 어퍼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저는 미국이라는 거에서 찾았어요. 왜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 이렇게 잘 나와 있죠. 2023년 2분기 말 기준 시장 점유율을 좀 살펴봤어요. 전체가 전 세계 글로벌 스톡 마켓 전체가 109 트릴리언 달라고요. 그중에 42.5%가 미국 시장입니다. 다른 나라는 대륙을 다 합쳐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 상장을 하는 게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물론 애국적인 마인드에서 우리나라에 상장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규제화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쉽지 않기 때문에 펀드레이징을 좀 빨리 하고 싶은 기업이나 좀 크게 펀딩을 받고 싶은 기업들은 미국을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버스톤 컨설턴팅 그룹하고 ADDX가 16 트릴리언 달러를 2030년에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정을 해본 거예요. 가정을 해보면 지금 42.5%의 마켓 시어를 갖고 있는 미국이 2030년에 16 트릴리언 달러 중에서 아마도 6.8 트릴리언 달러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시장은 9,100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시장에 가는 게 좋을지 돈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봤는데 발행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글로벌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꼭 미국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네임밸류도 그렇고 실제로 미국 시장이 이때까지 메인 주류로 남아있었던 걸 고려를 하면 이거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동성을 해결할 해결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거를 주의깊게 생각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조금 괜찮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던 INX에서 좀 좋은 방법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했을 때 전세계 토큰 증권 업계에서 가장 핫한 상품이 뭐냐 하면 저는 INX 토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장표에 보시면 전세계 모든 토큰 증권의 토큰 홀더 지갑 수가 1만 8천 개가 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INX 지갑 수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토큰 보유자 수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게 시장이 사실은 얼마 되지는 않았잖아요.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몇십 년 된 건 아닌데 되게 초기 시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TOP3로 불렸던 T0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고요. 첫 번째는 공모입니다. 아까 강조를 드렸던 F1 파일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F1 파일링을 했기 때문에 73개 나라에서 7200명의 리테일러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이게 F1 파일링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때는 사실 최초로 IPO 형태로 토큰 증권을 디지털화 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이 좀 걸렸었고 오랫동안 시간과 돈을 많이 들였는데 결국에는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하는 거는 소통이에요. INX 커뮤니티원들의 질문을 하면 그럼 텔레그램 방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서 봤을 때 C레벨들이 직접 대답을 해줘요. 지금 뭐 북미 CEO나 각 부분 최고 책임자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래서 반대로 제가 T0 쪽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 군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조금 그런 커뮤니티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사무회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너무 오픈을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걸 눈에 띄게 들었고요. 그리고 INX 임원진이 올해 초에 INX equal community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100%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앞장에 보셨던 그런 차이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INX는 유동성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커뮤니티를 계속 어프로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퍼블릭이라고 지금 보이시죠. 이게 미국 1위 비상장 주식 투자 플랫폼이고요. 이거는 이 회사는 300만 명 이상의 투자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어퍼링을 한 총 펀드레이징 금액이 3.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우주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랑 그 다음에 로비누드라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로비누드 이 두 회사가 여기서 최초로 어퍼링을 받았어요. 리퍼블릭 그만큼 신뢰가 있고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현재 INX를 인수까지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전력적인 투자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되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소이고요. 좀 생각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래소 봤을 때는 먼저 국경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 먼저. 이게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한 관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내 법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해외 진행 사항을 좀 팔로우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더 많은 돈들이 좀 쏠림 현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투자자들이 몰릴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거래업을 하실 때는 최우선적으로 좀 위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만 투자할 거라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좋은 예로 INX가 73개 나라에서 7200명의 투자자를 받았다든지 또 우리나라에도 테슬라 커뮤니티가 되게 크잖아요. 테슬라 주식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두 번째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셀프 커스터디나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프라이빗 체인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게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라이빗 체인을 사용했을 때 해외 투자자들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배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 신뢰의 문제니까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디파이를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디파이도 토큰 증권 범주로 당연히 들어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아까 아론 옹 보셨죠. IX 스왑이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G 쉐어스에서 또 디파이로 부동산 관련된 플랫폼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CPI를 준비하시는 거래소를 하시려고 한다면 디파이가 우죽순처럼 생겨날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고객 유치를 할 때 자기만의 강점이 없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커뮤니티입니다. 저는 이제 커뮤니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아무래도 블록체인상에 있기 때문에 웹3 기반으로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커뮤니티에서 붐업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강연을 끝내기 앞서가지고 정부 및 기관 관계자분들한테 좀 짧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분을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직 이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또 큰 규모의 거래량은 기존 전자증권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지금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빨리 자리 잡고 성장을 하면 이 산업은 글로벌화가 디폴트 값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토큰 증권 산업의 주도권이 우리나라가 아니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체인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더리움이나 아발란치나 이런 큰 일반 퍼블릭을 쓰고 있는데 잘 쓰는 사용 사례를 보면 좀 오픈된 마인드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투자자 보호라는 큰 전제에는 저도 이견이 없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무슨 구한 말처럼 세국 정책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걸음마를 해야 되는데 주위의 친구들이 뛰어요. 그러면은 야 뛰면 넘어지니까 다쳐. 그러니까 계속 기어다녀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보호는 좋지만 좀 이게 너무 심하지 않나? 지금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멀리 생각하면 좀 빨리 정부가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작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국내에 많은 뉴스들을 제가 접하면서 느꼈던 게 글로벌 금융허브를 만들겠다. 한국형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세계 스탠다드가 되겠다. 이런 문구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세계 토큰 증권 시장을 선도하고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메인 플레이어가 되기 원한다면 빗장문을 열고 우리가 그 세계에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정부기관에서 좀 빠르게 생각을 하고 좀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행사의 조직위원으로서 해외 수많은 업체들한테 컨택을 해봤는데 이제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역량 많은 회사분들,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해외에서 큰 컨퍼런스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 사람을 초대할 거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는 힘들 수 있다. 그 힘든 거는 한국이 레귤레이션이 열려있어? 이렇게 질문하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미온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커져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열린 생각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좀 더 정향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칠 거하고요. 아무래도 재미없는 주제이고 또 식사하시고 나서 하다 보니까 좀 들으신 분들이 좀 힘들었을 건데 좀 들여줘서 감사하고 저도 이제 향후에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토큰 증권 관련된 산업에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또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나라 토큰 증권 업계가 좀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업체들이나 이런 데 상장을 하거나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도 제가 시간이 남는 한 DM이나 이렇게 연락 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얼마든지 연락 주시고요. 지금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